이번 주에는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글로벌 아스테이션을 꼭 같이 가야 할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바로 에너지! 여러분의 체력을 증명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인 가이트 멤버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운동 강의라고 들었어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요? 저는 되게 천천히 하는 편이어서 스트레칭까지 포함하면 한 3시간 정도? 와 진짜 길게 하네요 주순 씨는요? 저는 뭐 따로 이건 하지는 않고 축구하면 한 3시간 줘도 축구 3시간? 그냥 아예 지칠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죠 녹초가 될 때까지 저는 길면 이제 1시간 정도 아 길면 1시간? 길면 1시간 그러니까 짧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45분부터 스트레스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 네 빨리빨리 해소해줘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네 동훈 씨는 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나머지 40분을 이거 자수로 자수로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손으로 크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훈아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니까 아 형 그게 아니라 오늘 뭐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지치죠? 매번 하는구나 매번 하는구나 매번 하는구나 나가서도 하는구나 한 게 없는 듯이 지친다 포시아도 하는구나 포시아도 하는구나 포시아도 하는구나 쿰필더를 위한 쿰필더를 위한 쿰필더를 위한 게임 쿰필더 하이라이트를 위해 슈버들이 열심히 차게 준비한 슈터 어라이트 사격 게임 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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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다들 뭐 군대에서 사격 해보셨죠? 아 그럼요 네 자 동훈 씨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미 지금 간질간질해요 지금 저는 뭐 스무 발을 쏘잖아요 네 저는 열여덟 발을 쏴가지고 스킨사수로 오 아 사격왕? 네 맞습니다 여우 사격왕 여우 사격왕 혹시 몇 발? 저는 열다섯 발 중에 열다섯 발 와 만발 만발 진짜 어려운데 잘 쐈어요? 저요? 네 저는 괜찮았던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러면 못 쓴 거야 기억에서 지웠어요 잘 쐈어요? 저요? 저도 그냥 뭐 중간 정도 적당히 적당히 그럼 못 쓴 거야 어떻게 알았지? 저 이제 권총을 많이 쐈죠 그렇죠 실탄 사격장에서 이렇게 잡으면 반동 제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신났다 신났다 일단은 신났다 신났다 이제 거치를 볼 거치를 오른쪽에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대사 좀 할 수 있어 대사요? 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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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미건조하게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영화 영화 이 포즈보다 정말 정확도가 높다는 이 위버 스텔스라는 자세가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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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이게 손부가 올라가도 이제 밀리지 않는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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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카드를 먼저 버리는 카드 저도 빨리 버려줘서 감사합니다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희든 카드 희든 카드 희든 카드 희든 카드 농구는 심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왼손은 거들 뿐 거들 뿐 시작 던져 아, 좋아요. 좋다, 좋다. 좋아. 아, 요섭도 농구뿐만 아니라 운동 잘해. 요섭 씨의 복근이 엄청 좋거든요. 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야, 이거 확실히 버리는 카드인가요, 이거?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아, 이건 뭐해? 자, 현재 10점. 10점이요, 지금 희철이 형보다 미세거든요. 자, 이대로 끝났다면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자, 여기저기서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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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불이죠, 쌍불. 좋아요. 자, 이제 3점짜리. 여기서 많이 넣는데. 자, 이제 3점짜리. 여기서 많이 넣는데. 아, 이거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요섭이가 갑니다. 희철이 형, 요섭이가 갑니다.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희철이 형. 저기 희철이 형 밑에다가.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잘 보이네요. 요섭 씨가 27점,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아, 얼굴 빨개졌어요. 아, 저거. 아, 진짜 왜 이렇게 빨개해. 너무 민망하다 이제